우리 기준님은 뭐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파? 네 올 세월뿐만이 아니고 지금 머리 아픈 지가 3, 4년 됐다 소리가 나와 네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도 좋아 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는 게 너무 많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업고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겠어?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상처만 받고 산다 소리가 나와 근데 내 가정 내 집안 자체가 잘 돌아가고 내 가정이 편안하면 좋단 말이야 근데 내 가정 또한 재작년 초 말까지는 작년 초 재작년 말까지는 좀 삐덕거리고 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남편 일이 그때부터 조금씩 풀려나갔을 거야 나가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쁘지 않아? 조금 바빠지기는 시작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지금 많이 바빠지고 일거리 자체가 많이 들어오고 새로운 일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게 지금 남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당장 죽겠으니까 네가 좀 나 좀 어떻게 좀 해줘봐 도와줘봐 기대고 싶고 좀 전에 내가 못 받은 사랑을 좀 받고 싶고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해 왜 못할까요? 왜 못하냐고? 이분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두들겨 봐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볼펜이야 볼펜이면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볼펜이네 그럴 거 아니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볼펜이네? 줘봐봐 어 잘 나오네 여기까지를 알아야 이분은 어 그래 이거 얼마야?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뭔가 이분한테 뭔가를 얻어내고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이분한테 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네 눈을 확인하려고 해봐 그게 맞아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추진력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 이분이 보기에는 위태위태해 보여 그러다 보니 이분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기가 힘들어 남편이지만 부부 사이지만 응 저희가 저번 달에 이혼했거든요 그러고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야 되는 신분들이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밖으로 나가면 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돌림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면 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다 보니 안에서는 화합이 안 돼 융화가 안 되고 내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여자가 있어요? 네 네 있어요? 네 언제부터 있어요? 머리 아플 때부터 3, 4년 되셨나 봐요 그래요? 이분도 내가 누구한테 좀 기대고 누구한테 내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이분 또한 내 뭔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준님이 안 받아줬잖아 받아주지도 못했잖아 그러다 보니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외롭게 살아왔단 말이야 외로움도 많이 타시는 양반이 그러다 보니 누구를 만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다 해줘가면서 내 속마음 좀 들어달라고 내 외로움 좀 달래달라고 그랬었을 거야 그게 정분야 너 지금까지 왔을 거야 근데 이분은 뭘 잡으려고 그러면 돈을 못 잡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철두철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잡을 생각도 하지 마요 그럴 생각 별로 없어요 다 끝난 마당에 뭐 아 그 인연이 저희가 끝났나요? 보시기에 네 근데 지금 사업자가 이제 저희 남편이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 사업자고 제가 법인 사업자예요 근데 저희 개인 사업자로 하던 사업이 부도구가 한번 났어요 몇 년 전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돌아서 지금 막 들어오니까 회생 절차를 하려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제 명의로 그 법인 사업체를 이 사람이 운영을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정리를 해야 될까요? 저는 그거는 점으로 보지 말고 세무서나 법무사 가서 물어봐야지 아 그래요? 그리고 그 이름 자체 명의 자체가 네 그분이 어떻게 보면 명의 대여잖아 네 그렇죠 그때는 부부였지만 그렇지 지금은 남남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남남인데 그 명의를 대여해줄 수는 없잖아 근데 저희가 재산적인 부분에 정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너무 시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걸 좀 끌고 가고 네 일단은 회생 절차를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끌고 나가야 되니까 네 그거를 지금 유지를 하고 가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기준님 생각이고 대준님은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죠?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이 일 자체에서 네 내가 이기고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머리싸움 하다 보면 대준님이 이길 수 없다니까 기준님이 응 응 응 그러다 보니 거기서 뭐 재산 정리나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가시고 네 거기서 내가 이분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타협을 보셔 응 이 언제부턴가 마음이 정신이 밖에 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또 있고 응 저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저희 둘 사이에 자녀는 없지만 제 자식이 있어요 응 응 아직 학생이고 응 그래서 저는 또 우리가 이제 동거하는 사이가 아니고 응 정식 부부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다 얽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좀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자기 빚에 대한 걸 저한테 터뜨리더라고요 응 감당할 수 없는 빚이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헤어진 건데 선생님 말대로 밖에 다른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다시 계속 이어지는 건지 잠깐 그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건지 그거 계속 만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네 그런 줄 알아야죠 네? 그런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거는 기지님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잖아요 어 별로 저거는 저는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 아니 왜 결혼했어? 둘이 왜 결혼했어?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? 뭘 밖에 뭐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야?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돼? 어?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아 전 신경 안 써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입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폭탄 선언식으로 터뜨리고 통보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리고 지금 궁금한 거는 제가 지금 아파트를 내놓은 위치가 좀 됐는데 그게 나가지가 않아서 지금 부동산 경기 꽁꽁 얼음 한개월 한팔해잖아요 지금 당장은 거래는 힘드실 테고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힘들어 올해 안에는 될까요? 근데 올해 안에 되려면 기준님이 손해 많이 봐야 돼 지금까지 사람들만 만나고 사람들만 좋아해서 사람들만 만나고 다녀야지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게 없었잖아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계속 아예 집에 있으라고 그런다고 집에 있었던 맘 같지 그러고 할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딱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뭐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잡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를 처분해서 뭐 돈이 생긴다 해도 공부하셔 공부 공부요 공부해서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걸 아셔 지금 당장 어떠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떠한 종목으로 뛰어질지는 못해 그래 봐야 내가 아는 게 없고 수박 걸탈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지금 나이에 어디 회사 들어가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저 사람하고 저하고는 인연은 끊겼다는 거죠 안 섞여 섞이지 않아 이거 처음에 저희가 친구예요 동창에서 만났고 초등학교 동창에서 만난 친구예요 제가 이 사람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여기까지 천안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고 저는 원래 이쪽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일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타지에 내려오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죠 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네 근데 굳이 제가 이쪽에 인지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제가 있던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쪽으로 올라가시는 이동이 없어 없어요 네 뭐 우리 기준님이 장사를 하신다 치면 우리 기준님은 유흥 쪽 밖에 할 게 없어 어느 분은 저한테 노래방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노래방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노래방? 노래방이 됐던 뭐 다른 분도 한 분 더 봐도 돼요? 네 여기 지금 이야기하면 나가던데 그래요? 네 여기다 적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야? 네 왜 만나도 맨 이런 사람들만 만나?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세 아래위가 기복이 세다는 건가요? 네 그런 양반이고 이분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요? 위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만나더니 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삶이 재미가 없어요? 네 삶이 재미가 없어서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야? 아니요 딸은 인연이 됐으니까 만났겠죠 인연이 됐으니까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준님 자체가 그래 기준님 자체가 그냥 밍숭맹숭한 사람들은 눈에 차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둘이 네 미안하지만 잘 맞지는 않지만 네 그냥 뭐 애인으로 지내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네 이분은 뭐가 궁금해? 아니요 앞으로도 인연이 계속 될 건지 앞으로 인연은 계속 되지는 힘들어 죄송하지만 그러지는 못해요 아이 좀 그럼 좋은 사람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그럼? 네? 괜찮은 사람 저를 좀 아이 좋은 사람이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어도 네 본인이 자꾸 밀어내고 만나지를 못하잖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 뭐라고 해야 돼? 애들이 얘기하는 뭐 나쁜 남자 스타일? 어? 지금도요? 그런 사람이 좋아? 아니요 이제 싫어요 근데 지금까지 만나고 본인이 싫다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잖아 그런 사람 선택하잖아 나중에는 어? 근데 뭘 지켜줄게 팔자예요? 어? 본인 팔자야 그러니깐요 왜 자꾸 그쪽으로다가 자꾸 쏟아지는 않냐 그러게요 주변에 좋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찾아 가까운 데서 없는데 이제 왜 없어 다 민순맹순만한 사람들이고 일반 사람들 같으니까 그냥 아니다 싶으니까 자기가 다 끊어내는 거지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네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선택을 나쁜 사람만 찾았고 어? 이쪽 사람만 선택을 해 희한하게 왜 그래? 이 사람 선택하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한테 좀 잠을 좀 구해 주변 사람한테 만나기 전에 어? 어떤 거 같아? 하고 물어봐 본인 선택하지 말고 아셨어? 그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래요?